공지영의 섬진산채 공지영 작가는 스스로 죽어도 될 이유를 서른 가지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 재산을 다 잃고 사기와 배신, 세상 사람들의 온갖 비난까지 그런 그녀에게 친구나 지인들이 괜찮냐고 물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평생을 두고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다는 후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작가는 내가 왜 이리 되었는지 언젠가 글로 써주겠다고 했고 이 책은 그 약속에 대한 대답입니다. 도시를 떠나 완전히 섬진강 근처로 이주한 작가는 이 책에서 지리산이 든든하게 서 있고 마당에서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열다섯평 남짓의 소박한 집에서 지내며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이유가 백가지도 넘는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백가지도 더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자신을 살피고 변화시키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행복은 아침에 해가 떠서 창문 안으로 그 빛을 비추듯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작가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는 스스로 죽어도 될 이유를 서른 가지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쳐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감당할 것은 태상과 같았다. 열심히 애쓰며 애지중지 내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도화지에 검은 목물을 확 끼얹어버린 것 같았다. 그 상대방은 말했다. 어머나,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사람들도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게 왜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 내게 목물을 끼얹은 그는 세상이었고 세월이었고 운명이었고 어쩌면 나 자신이었다. 죽을 용기도 없었다. 몇 번 잘 드는 칼을 손목에 대보았는데 열분 상처만 나도 너무 아팠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이토록 작은 상처는 또 다른 차원의 아픔이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담배를 하루에 세 갑 이상 피워댔고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 쓸데없이 들은 것은 많아서 혹여라도 내가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할 경우 부모님의 슬픔과 아이들이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책감 혹은 분노가 떠올라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남에게 피에 입히는 것이 몹시도 싫은 사람이라서 그건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여기서 그만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옳게 보였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하다못해 생명보험이라도 받아서 아이들이 남은 생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은 어리석어 보였다. 그때부터 세상 모든 것은 내게 나를 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보였다. 그 생각은 운전할 때 내 차의 엔진이 고장나 이 차가 저 강물로 돌진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부터 시작했다. 커브길에서 마주오는 저 트럭이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이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미친 척하고 액셀레이터를 밟아 내가 운전하는 차를 저 절벽 아래로 날려버릴까 머릿속을 점령해 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식은땀이 솟아났던 날들이 있었다. 참 애쓰며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자 손가락질과 물질 저 정신적 파산뿐인 걸까 툭하면 울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존경스럽거나 터무니없이 미웠다. 외출할 때 1.8리터짜리 생수 두 병을 언제나 지니고 다녔다. 짐이 나오지 않아 늘 물을 마시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몸은 퉁퉁 부어올라 체중이 난 데 없이 10킬로나 불어났다. 옷이 맞지 않는 것은 그렇다 쳐도 신발까지 들어가지 않아 커다란 슬리퍼를 사서 신고 다녔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다. 수치상으로 아직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한의원에 가니 심장에 화기가 가득해 이미 신장이 많이 다친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병원에서도 딱히 나를 치료해내지 못했다. 그렇게 의사들을 찾아 병원들을 돌다가 스위스 대체요법으로 진료하시는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내 팔에서 직접 피를 뽑으셨다. 무심히 그분이 뽑는 피를 보고 있었는데 내 왼쪽 정맥에서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때 피를 뽑다 말고 그분이 움찔하셨다. 의사가 놀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피의 색을 보고 나도 놀랐다. 검은 피 검은 피 가끔 체했을 때 엄지손가락을 따면 나오던 그렇게 검은 피 검은 피는 경고였다. 설사 현재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도 고 신장이 망가질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묻자 의사가 대답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나는 웃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나요? 그런 약이 있나요, 선생님? 내가 비꼬며 말하자 의사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본인 생각에 고통은 내부의 것인가요? 외부의 것인가요? 나는 비명을 지르듯이 대답했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외부로 붙어왔어요. 당연하지. 난 착하고 올바른데 세상이 악하고 내게 못되게 굴었던 것이니까 그때까지 나는 그랬다. 그러자 의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러면 돌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내가 다시 물었다. 돌파를 하라고요? 의사가 대답했다. 네, 돌파. 밀고 넘어가 버리세요. 돌파하세요. 돌파하세요. 몇 달 동안 그 단어가 내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그 단어가 위안이 되었다. 어떻게 돌파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나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였지만 말이다. 칠흑같은 밤에 희미하게 보이는 먼 등불 같았다. 지금도 나는 그분께 감사드린다. 신경안정제 하나를 처방해 주시지 않았지만 참 의사셨던 것 같다. 그 무려 어떤 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밤새 울어서 비둘기처럼 부은 눈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대답했다. 그래서 라고 하지 말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창밖으로 푸른 새벽이 당도하고 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커튼을 열면 푸른 새벽 속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밤새 쌍계사 계곡을 내려온 구름이 긴띠 모양으로 섬진강 위를 통과한다. 동쪽으로 향해 있는 백운산 이마가 분홍으로 물들면 긴띠 모양의 아침 안개는 더 짙어간다. 하늘은 푸르고 백운의 흰 이마는 분홍빛으로 수줍고 흰 민크목도리처럼 희고 폭신한 구름띠를 두른 앞사는 초록빛이다. 초록의 향연 세상 모든 초록이 한산에 모여 날마다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다. 새 아침은 마치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흰 눈싸인 펄판처럼 혹은 흰 백사장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내게 다시 주어진다. 나는 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기 위해 아무것도 애쓴 것이 없으니 이것은 온전한 선물이다. 현재 프레즌 선물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 오늘 친구들이나 후배와의 대화 혹은 인터뷰 중에 주어지는 질문에 나는 대답한다. 아침이면 깨어나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행복하다 입니다. 감사하다 이기도 하고요. 저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 보낸 하루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 행복의 절정에서 죽게 되겠지요.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해지니까 사람들은 내 말에 감탄하기보다 어이없다는 표정을 더 많이 짓는다. 나는 젊은 시절 세 번의 이혼으로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예순을 앞둔 늙은 여성 작가였다. 현재 다섯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서를 오가고 있었고 인터넷을 열면 입에 담지 못할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였다. 인터넷을 열면 일부러 표정을 찌그러뜨리고 찍은 것 같은 내가 보기에도 낯선 내 사진이 내 이름 밑에 도배가 되어 있었다. 대출은 많았고 이자만 더 상당했다. 마이너스 통장은 날마다 그 한도를 향해 떨어져 내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승승장구 하지 못했다. 책은 예전보다 팔리지 않았고 계약금을 받아놓은 글의 진도는 나가지 않아서 날마다 편집자들의 전화가 올까 봐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었다. 내가 사체로 발견된다면 그리 이상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 죽어도 될 이유를 서른 가지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정말이지 행복하고 만족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떠올리는지 대충 짐작은 하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니까요. 그러자 오래 불행했던 아니 어쩌면 스스로는 평생을 두고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후배가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는지 가르쳐주세요. 검은 피를 쏟으시며 퉁퉁 부으셨던 거 사기를 당하시고 재산을 다 잃으셨던 거 온 가 사람들의 음에 시달리셨고 여전히 시달리시는 거 배반 당하셨던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는지 나를 두고 울먹이고 있는 후배에게 나는 약속했다. 내가 왜 일이 되었는지 언젠가 긴 글로 써주겠다고 그리고 이 글은 그 약속에 대한 대답일 것 같다.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헤어지고 다시 만난다. 햇살 그리고 모짜르트 어쩌면 섬진강 섬진강가의 작업실을 마련했다.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30년간에 걸친 내 공식 육아는 끝났다고 스스로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지리산 언자리를 기웃거렸던 것이었다. 그렇다. 내 공식 육아는 30년 만에 끝났다. 공식 육아란 막내가 만 18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걸 뜻한다. 막내가 수능을 보던 날은 경기도에서 강연이 있었다. 오래전에 예정된 강의였다. 6시 반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자로 시험 잘 봤니 하니까 응 하고 대답이 왔다.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세계 틀렸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고 우리 애들은 평생 시험을 잘 본다. 이를 해놓고 결과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내 유전자다. 시험을 마친 아들은 친구들과 만나니 늦겠다고 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서울 집으로 가는데 차감 없이 막혔다. 차 안에서 뜻밖에도 잊어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다. 특별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막내 아빠와 헤어져 내가 완전한 독신 생활로 들어섰던 것이 막내 초등학교 입학을 닷새 앞둔 그의 이월이었기 때문이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달랑 집안 채에 대출이 엄청 있는 아이가 셋이었던 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를 두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으리라. 그 겨울날 빗더미에 올라 밤이면 애들 재우고 날마다 푸르스름한 소주를 두 병씩 마셨다. 눈물은 아이들이 다 잠든 위에서야 흘러내렸다. 그러나 몸을 퉁 붓게 한 분노나 슬픔보다 절박했던 퉁퉁 붓게 한 분노나 슬픔보다 절박했던 건 생겨였다. 난 결혼생활 동안 내가 가진 돈을 다 잃었고 이제 빗더미에 오른 7년 동안의 경력 단절려 였다. 차가 밀리는 두 시간 동안 걷잡을 수 없이 지난 날들이 스쳐갔다. 한때 지워버리고 싶었던 내 생애였다. 몇 번이고 생각했었다. 아이들만 없었다면 이 집 다 팔아 세계를 떠돌고 싶었다. 아이들 때문에 아무데도 가지 못했고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든 벌어야 했다. 쓰지 않으면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낼 수 없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글은 써지는 것이 아니다. 글은 쓰는 것이다. 게으른 내가 밤을 새워 마감을 마쳐 보냈다. 돈이 있었다면 위자료라든가 상속 지산이 있었다면 꿈도 꾸지 못 했을 거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단행본을 팔았던 패스트셀러 작가인 내가 다시 생활고에 허덕이며 글을 쓰기 시작해야 했다. 내게는 명품백 하나 명품 정장 한 벌 없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본다. 낙관적 시나리오를 쓴다고 말이다. 날 활활 태울 것 같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던 그들 덕에 난 신앙을 가졌고 어떻게든 나 자신을 달래고 역경을 돌파하여 평화의 호수에 다다르기를 기도했다. 열심히 많이 기도했다.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러고 싶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종교에서 그러지 말라 하시길래 열심히 그러지 않았다. 참으로 그러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생각해보니 나쁜 게 없었다. 인생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는 결정의 시점을 어디에 잘라 바라볼까의 문제일 뿐이다. 그때 내게 내 인생은 많이 나빴다. 내가 불행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내 생은 참 좋다. 지금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 인생을 잘 살았다 생각하고 죽기 위해서는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든 행복해야 하겠지. 마지막 순간에 아 이게 뭐야 이러기는 싫으니까. 나는 이제 막내마저 떠나려는 텅 빈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집의 이 고요를 음악으로 방해하기 싫어 고요 속에서 술을 꺼내왔다. 나한테 좋은 상을 주고 싶어서였다. 선물로 받았는데 아끼고 마시지 않던 토스카나산 2005년 와인을 땄다. 너무 행복해서 안주 따위는 없어도 되었다. 식전에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이 절로 나왔다. 삶이란 신비한 챕터를 한 장 더 넘깁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역경을 주셨던 거 고통을 주셨던 거 오르셨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아니게 다 키워놓고 난 이제야 저는 겨우 약간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지리산으로 날아갔다. 겨우 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는 중에 맘에 드는 집을 보아두었다. 처음 이 집을 보러 왔던 날은 봄날이었다. 서울은 아직도 누런 겨울 풍경이었는데 동네 어기에 희디인 매아가 피어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바람도 없는데 흰 꽃잎들이 푸르르 푸르르 졌다. 시골 처녀가 희디인 광목 지마를 펄럭이며 뛰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웠고 모든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 그렇듯 가슴 한구석에 생채기가 나듯 찌르르 아팠다. 나는 몇 해 동안 글을 쓰지 못했다. 그래서 돈이 없었고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나는 이 동네에 나온 작은 농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시골집 치고는 아주 작아 70평 정도의 대지에 15평 정도의 건물이었다. 하지만 지리산이 북쪽을 막으며 든든히 서있고 맞은편으로는 백운산 줄기가 뻗어 있었다. 집 대문을 여니까 마당에서 섬진강이 보였는데 그 물결이 있다. 종아리에서 찰랑찰랑하는 듯했다. 좁은 마당에 모가나무가 세 그루 자기 나무와 산복숭아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있는 돈을 다 털어 집을 계약했다. 남은 일들은 내 인생이 그랬듯 언제나처럼 어찌 되겠지 싶었다. 집은 오래되었고 구조는 아주 불편했지만 나는 이 집을 떠나지 못했다. 낚시꾼들이 앉는다는 가니의자를 사서 하루종일 섬진강가에 앉아 있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이사 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에 블루투스 오디오를 연결해 마당에 얹어놓는 거였다. 푸짐하게 쏟아져 내리는 햇살 속에서 모차르트가 기가 막히게 어울렸다. 섬진강으로부터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중에 서울에 가서 똑같은 조건화에서 모차르트를 들었는데 음악은 전혀 달랐다. 소리는 파동이라는데 공기가 맑으면 음이 더 잘 전달되나 뭐 생각해보니 그럴듯 더 한 것 같다. 비가 오면 창가에 바싹 붙어 비를 바라보고 비가 개면 다시 섬진강가에 의자를 하나 내놓고 모차르트를 들었다. 봄과 섬진강과 햇살과 모차르트는 뭐 하나를 떼어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침부터 무중력 의자라고 부르는 싸고도 좋은 안락의자에 반쯤 누워 커다란 잔에 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며 하늘에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그것이 지겨워지면 의자를 조금 세워 강을 보고 앉아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상처입히고 싶어했다. 수많은 모수부호들 처럼 악플과 악성 포스팅이 올라왔다. 가끔 억누르던 공포는 꿈을 덮쳤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적어도 아슬아슬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모차르트 혹은 햇살 때문인 것 같았다. 낚시 의자에 앉아 있던 탓에 종아리와 발이 새카맣게 그을렸다.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 햇살 그리고 모차르트 어쩌면 섬진강 그것이 일과였다. 그러는 동안 우리 집 한편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던 박세 부부는 빗속에서도 쉴 새 없이 먹이를 날랐다. 며칠 만에 보는데 눈에 띄게 홀쭉해져 있다. 어미노루 힘든가 보다. 사진을 찍는 후배가 지나가다가 박세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망원렌즈를 당겨 찍은 사진 속에는 내 주먹보다 작은 박세가 제법 굵은 애벌레를 물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또 생각했다. 사랑 그리고 헌신 이라는 이 우주의 열쇠이며 원리 그리고 신비를 전에 이곳에 사시던 분들이 심어놓았던 저먼 아이리스는 노랑보라 황홀하게 피어나고 갓 심은 수국은 뿌리를 잘 내리고 있었다. 배가 고프면 인스턴트 쌀국수에 끓는 물을 붓고 뒤뜰에 도단한 야생 고수를 몇 개 흐트리면 됐다. 부드러운 게 없었다. 하루종일 나를 찾아오는 것은 고양이들 그리고 새들 혹은 바람이었다. 꽃보다 어엿비 상추가 피어나고 뿌리지 않아도 깻잎들과 야생 미나리 혹은 야생 고수 도단하니 나는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고 행복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고기를 그었다. 마당을 가진 자의 특권이다.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맑은 날도 있었다. 내 마당에 서서 숯불을 피웠다. 예쁘게 야외 식탁을 차리고 데이지 꽃이 프랑스 잣으로 놓여있는 흰 식탁 볼을 깔았다. 봄이면 희디인 매화가지를 둥근 항아리에 꽂았다. 곧이어 피어난 붉은 동백을 이어 벚꽃 혹은 삼백꽃을 화병에 꽂았다. 손톱보다 작은 뜰꽃들을 따서 예쁜 접시에 물을 넣고 동동 띄웠다. 커피잔과 더불어 내 이삿짐에 필수품인 와인잔을 넣고 강을 보며 삼겹살을 상추와 야생고수 밭에서 뽑은 달래와 함께 먹었다. 남은 물에 감자를 두어 던져넣고 나면 모차르트는 투명한 대기 속으로 올렸다. 나는 지리산 전체를 내 집 정원으로 가지고 섬진강 전체를 내지 연못으로 가진 거 같았다. 나는 어떤 황후보다 화려한 식탁을 가진 이었다.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오는 고양이 두어 시 내 눈치를 보며 저만치 서 있었다. 그들에게 내 고기 두어점을 양보했다. 아니 양보한 것이 아니라 초대한 거라고 생각했다. 내 식탁에 그러는 동안 첫 번째 방문객이 도착했다. 그녀는 불행과 의문을 품고 오늘 아침 기차로 서울을 떠나 내게로 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해야 한다. 엉뚱하고 가당치 않은 나의 행복에 대해서. 나는 기차역으로 차를 몰았다. 지난 십여 년 동안 그녀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 사람 나는 그녀와 지금도 친하게 지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이제는 친구라고 부르지 못하는 인연들. 처음에는 한 사람을 보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어떤 이별은 이혼만큼 힘들었다. 언제나 하던 버릇대로 자꾸 힘든 일이 반복해서 생기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그것에 대해 몇 날이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이 깨달았다. 오래되면 좋은 우정 이라는 말은 사실은 21세기에는 힘든 말이다. 21세기의 나는 아침 한 시간 동안 우리 할머니가 평생을 만났던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난다. 지하철에서 SNS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삶은 긴 술래 같은 것이겠다. 출발사는 어쩌면 갔지만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헤어지고 다시 만난다. 가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오는 사람을 반기면 되겠지. 삼진강가 집에 나를 방문하는 그녀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겠다 싶으니 그녀를 맞는 내 마음은 더 애틋해졌다.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어.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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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벚꽃이 지고 있었다. 삼진강 백립길 벚꽃들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차는 예전처럼 밀리지 않았다. 휴대폰 카메라에 눈처럼 지는 벚꽃잎들을 다무려 애쓰던 그녀는 그러나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그 작은 기계로 다 담아내는 데 실패하고 있었다. 여기 와서 안 일이었지만 꽃은 사진을 잘 받지 않는다. 꽃을 찍는 일은 어렵다. 꽃은 눈으로 볼 때가 가장 아름답다. 모든 살아있는 다른 어떤 생물들도 그러하다. 눈보다 더 좋은 카메라는 아직 없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의 백분의 일도 카메라에 다 담지 못한다. 그래놓고는 가끔은 눈보다 카메라를 더 비싸고 귀한 것으로 여긴다. 언젠가 제주에 가서 해변에 불타는 노을을 카메라로 찍은 적이 있었다. 나중에 보니 그저 평범한 노을 일 뿐이었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신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 장엄함이 얼마나 더 많이 보일까. 기꺼 1.5도 안 되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이쁘니 미운이 하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가. 말이 없는 그녀 이제부터 그녀를 H라 부르기로 한다. 에게 내가 말했다. 잘 봐도 우리 생에 이걸 몇 번 더 볼지 아무도 몰라. 설사 오래오래 산다 해도 꽃이 이렇게 지는 건 1년에 단 하루 뿐이야. 우리는 지금 엄청난 축복 속을 달리고 있는 거야. 그녀는 그러네 언니 했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를 얼마간 안다고 할 수 있다. 14살 때 엄마가 가출하고 아버지마저 떠난 집에서 혼자 밥에서 자기 도시락 싸고 동생 밥 먹여가며 공부했다. 근처에 사는 큰댁에서 두 자매를 얼마간 돌봤다고 했다. 신기하게 어쩌면 감사하게도 두 자매는 공부를 잘했다. 그녀는 외고를 거쳐 유수의 대학에 입학했고 곧바로 대기업에 입사했다. 동생도 전문직 여성이 되었다. 이제 고생은 끝나는 게 맞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는 얼마전 동생까지 독립시키고 이제 좀 편하게 살려던 때 한 남자를 만났다. 남녀간의 만남은 아니었다. 이제 얼마간 먹고 살게 된 그녀가 대학시절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바빠 돕지 못했던 미안함으로 해고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나 참 착해서 내가 이뻐하는 H 거기서 한 해고자 남자를 만났고 그의 아이들과 부인이 곧 나 함께 되었다는 말에 그리고 처가에서 돈이 곧 나온다는 말에 모았던 돈을 다 빌려주었다. 너무 너무 상투적인가 그는 현재 사기죄로 감옥에 있다. 그가 감옥에 있다 해도 그 피같은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심지어 빚을 받아내기 위해 그에게 조금 더 조금 더 빌려주는 바람에 빚까지 지게 되었다. 그녀가 말을 꺼냈다. 언니 병원에 갔는데 나 우울증이 심하대. 이제 약을 먹어야 한대. 요새 계속 시간 맞춰 약 먹고 있어. 인생이 인생이 너무 억울해. 뒷산에서 따온 두룹을 넣고 이웃집 뒷산에서 딴 카시오 가피 순을 살짝 데쳐 들기름과 멸치 액젓에 묻힌 것을 놓고 우리는 막걸리를 따랐다. 회사에서 정말이지 하루에 13시간 넘게 휴일도 없이 일했는데 여자라고 승진해서 계속 밀리고 일도 못하는 것들이 승진했어. 게다가 얼마전 한직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어. 이젠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분위기야. 너무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 인간이 사기치고 간 빚을 갚으려면 아직도 멀어서 H는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다. 언니 집 참 좋다. 나도 언니처럼 여기 와서 살고 싶지만 그래도 내겐 집이 있잖아. 지? 그녀가 물었다. 그리고 핏이 웃었다. 그래 서울과 경기도가 접한 지역에 열평짜리 주공아파트 그것도 아빠가 대출받아다 써서 거의 깡통이야. 대출이자 연체되었다고 은행에서 날 찾아왔기에 내가 조금씩 이자를 갚고 있어. 언제 압류당할지 모르는지.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뭐라 말을 하기가 어려웠고 애꿎게 막걸리를 따르다가 넘쳐버린 잔을 호들갑스레 닦았다. 강물은 오후가 되면서 쉴 새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윤술이 반짝이며 강물 위에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았다. 나도 막걸리를 한 잔 마셨다. H야 내가 전혀 다른 말을 해볼게. H는 순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14살 소녀가 가장이 되어 부잣집 아이들 틈에서 과외 한 번 못 받고 제 손으로 밥해 먹고 다녀도 기죽지 않았던 그녀였다. 회사에 취직해서 겨우 돈을 벌려고 할 때 난데없는 택시강도를 당해 산속으로 끌려가서도 침착하게 눈을 감고 아저씨 14살 때부터 제 동생 밥해 주던 소녀 과장이에요. 겨우 공부 마치고 좋은데 취직한지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제가 제가 여기서 죽으면 제 동생은 진짜 고아가 돼요. 아저씨 가진 건 다 드릴 테니 절 살려주세요. 저 계속 눈 감고 있잖아요. 신고도 안 할 거예요. 하고 위기를 벗어난 침착한 차녀였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어쩌면 그 강도도 어려서 엄마를 잃고 누나가 해준 밥을 먹은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녀가 살아온 기적을 놓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이제 세월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보였다. 나랑 띠동갑인데 많이 상해 있어서 늙고 힘겨워 보였다. 우울증 걸릴 만했다. 억울할 만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라 나는 말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말을 내가 14살 때였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울고 있더라고 엄마 왜 그래 물으니 병원에 갔는데 본태성 고혈압 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대 내 내 나이 이제 마흔 좀 넘었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엄마 세상에는 약도 쓸 수 없는 수많은 병이 있어 그런데 엄마 병은 약이 있잖아 그런데 왜 울어 엄마가 14살인 나를 놀란 듯이 쳐다보더니 네 말을 들으니 그것도 그러네 그런데 지영아 평생 먹으래 하고 다시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평생 먹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지 그러자 엄마가 다시 물었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대 엄마 그 부작용 아직 없잖아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면 되지 그러자 엄마가 웃었어 그러네 그러면 되네 나는 가끔 생각해 나는 대체 어쩌자고 어린 것이 그런 생각을 다했을까 강물을 바라보며 멍에 있는 H가 머리를 뒤로 젖히고 깔깔 웃었다 나는 함께 웃다가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H야 약 약 약 약 약 있다 잖아 그러네 정말 그러네 언니 이번에 그녀의 그러네는 얼마간 진심 같아 보였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말했다 니네 회사 좋은 회사야? H가 눈을 깜빡였다 니네 회사 얼마 전에 보니까 오노 가족들이 온갖 나쁜 짓 했더라 그런 사람에게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 후배가 갸우뚱하는 듯했다 그 사람들이 널 승진시켜준다고 내 자긍심이 정말 충족될까? 그냥 다녀 치사 치사하지 그러나 그 정도도 안 치사하게 무슨 돈을 벌겠니? 나갈 때까지 있어 맘 같아서는 H야 당장 이리로 이사와서 언니랑 피자집이라도 차리자 여기 삼진강변이 그렇듯 일주일에 3일만 열자 이러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도 괜찮아 그러면 너는 버티면 월급 나와서 좋고 나가라면 삼진강변 언니네 동네로 이사간다 싶어서 좋고 이제부터 좋은 일 뿐일 거야 일은 열심히 해줘 그러나 충성하지 마 그 정도로 의미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 H 얼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채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나는 나를 신뢰하는 그녀가 고마웠다 진말이야 그래 내 말대로 깡통이 되어버린 코딱지만한 낡은 아파트 그거 엄청 고마운 거 아니니 만일 그거라도 없었으면 대체 어쩔 뻔했어 그건 그렇지 H는 이제는 내 말이 상투적이라는 듯 약간 실망하는 표정이었다 엄청 행운이었지 내게 어쨌든 이사는 안 다녔잖아 응 언니 그거 엄마가 집 나가기 전에 시내 큰 빌딩에서 화장실 청소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하신 거야 그건 정말 감사해 H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어느 날 내가 내게 H야 언니에게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너 동생이랑 거기 와서 살래? 월세는 안 받을게 대신 대출이 많아서 그거 내가 약간씩만 갚아주면 좋겠다 30년 동안 이사가라는 말은 안 할게 이랬다면 어땠을까? H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난 자신할 수 있어 그랬다면 너는 명절마다 내게 갈비를 사가지고 왔을 거야 감사하다면서 그리고 내가 그 집을 도로 가져간 다음에도 내게 감사했을 거야 내 성격에 그건 그래 H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너 왜 아빠한테 감사하지 않니? 잠시 눈동자를 깔고 생각에 잠겼다가 H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네 언니 정말 그러네 나는 그녀에게 막걸리를 따랐다 부드럽고 따스한 바람이 섬진강으로부터 불어왔다 나를 이해해주는 그녀가 참 고마웠다 훗날 그녀가 말했다 신기했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어 내가 대답했다 살아보니까 세상에 나쁘게만 한 일은 없어 어차피 100% 좋은 일은 없어 100% 좋기만 하다면 거짓일 확률이 많아 모든 일에 있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마치 하루 동안 밤과 낮이 있듯 있는 거야 하지만 결국엔 말이야 둘 다 나쁘지는 않아 다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좋지 그날 오후 나는 내 2층 침실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에 내가 배치해놓은 욕조에 물을 받아주었다 모차르트 CD를 틀어주고 욕조에 허브 입욕제를 띄워주었다 화동상 녹차를 한 주전자 우려서 반신욕 탁자에 놓아주고 내가 말했다 하고 싶은 만큼 즐겨 이 순간 언니가 하녀 너는 공주 나는 다시 데스크로 나와 혼자 모차르트를 틀었다 설사 우리 집을 방문해서 며칠을 붙어 있어야 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에게는 서로 거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하루에 단 한 시간일지라도 제일 기존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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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